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법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산림법에는 산에 라이타, 성냥 이런 것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취소하는 것도 안됩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일체의 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산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은 물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가끔 추락사의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추락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중상을 입든지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심장마비 다음으로 많은 게 아마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저체온증이 왜 오겠습니까? 산에 가시면 여름에도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비 맞고 다니다가 몸이 덜덜덜 들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설악산에서 사흘 만에 구조돼서 살아나서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장비도 잘 가르치고 계셨고 요령도 하셔서 사흘 동안 고립되어 있다가도 눈속에 고립되어 계셨는데 살아나셨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산림법이 산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50년간 우리가 산림을 굉장히 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라이터를 산에 들고 가지 못하고 라이터를 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을 조금 다녀봤는데 이걸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일본만 가더라도 산에서 불 피울 수 있습니다 알프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칸디라비아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쪼개서 불을 떼지 않습니까? 캠핑을 갔을 때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밥을 해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가깝기 때문에 금방 내려올 수 있어서 대부분 다 그 부분을 무시하는데 예를 들면 알프스에 들어갔다든지 또는 스칸디라비아 반도에 트럭킹을 하신다든지 요즘 펠라벤에서 하는 쿵스레덴 펠라벤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쿵스레덴 걸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센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나무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불쏘시개를 만들고 불쏘시개를 만들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서 나무 마찰열로 해서 불을 일으켜서 실제로 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잘 안됩니다 그거 특히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날씨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또 몸이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비에 맞든지 눈에 맞든지 장식은 그러면 몸이 적거든요 근데 밤이 되어가면서 기온은 내려가요 그럼 오래 죽습니다 불 피워야 합니다 그 불을 못 피우게 하면 사람 목숨을 잃게 하는 겁니다 이 라이터나 성냥을 산에 들고 가지 못하게 하고 산에서 가스버너나 휘발리 버너를 켜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생존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어떻게 불을 피우는지 그리고 또 혹시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이 이제 가스 같은 게 불이 확 번질 수도 있거든요 휘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혹시 옮겨 붙었을 때 불을 빨리 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이런 걸 대표적으로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화 되어 있어요 왜? 아니 산에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등산인구가 천만 명이라고 그러는 나라입니다 산에 가는 사람 주머니를 뒤질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제대로 금지시키고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니면 그 법은 없애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산에서 담배 안 피운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반발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그게 이제 계몽이 돼서 지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산에 가서 어떤 분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배를 한 번 못 피워요 그렇게 계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야지 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얼어 죽게 생겼는데 나무 깎아서 거기서 불 지펴서 불 피우면 임산물 채취부터 시작해서 화경문까지 법령을 두 개나 어기는 겁니다 이런 법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산에서 나는 불은 대부분 다 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논드렁을 태우다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산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담배꽁초가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러죠 담배꽁초는 불씨가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굉장히 건조하고 동시에 바람이 잘 불어지지 않으면 산에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든 사람 또는 이 법을 관리하는 지금도 산림청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을 관할하는 산림청 사람들한테 제가 라이터를 드리고 산에 가서 불을 한번 대보라 할게요 몇 명이나 성공적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산에 가서 불을 못 피우게 하고 또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게 폐지됨으로써 많은 인명 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레저 활동이 훨씬 더 안전해지고 오히려 다양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들에게 불을 피우는 방법 그다음에 불을 안전하게 끄는 방법 그거를 가르치고 대신에 이런 법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